저쪽에서 미니 저쪽에서 미니 고맙습니다 하나, 둘, 셋 우지 있다 어디 가시려고 잡았어 발 밑에 내 밑에 계단 내가 살려고 1층, 서쪽 2층, 서 남쪽 이러면 이리로 못 올라오는데 2층 올라왔다, 동남 센터, 그냥 남쪽 센터 2층 내 쪽으로 갈래? 그리고 나가자 기다려봐 남쪽 센터 기다려, 기다려 뛰어내려줄게 간다 가버렷 한 팀 밖에 안 왔나? 어, 한 팀 왔어 인맵 보소 인맵 뭐였는데? 구랄딱밤 와, 엄청 아프겠다 증강말도 끔찍한데? 부스터시 조금만 빨리 오세요 부스터 4번 집 뒤에 하나 보이고 피치는데요, 저 집재 나왔다 나 2번이다, 다섯 왼쪽으로 가만히고 왼쪽으로 가만히고 전차장은 잡았다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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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오른쪽으로 가만히고 오, 깜짝 괜찮을 할 수 있어? 힐, 힐, 왼쪽에서 집사이 야, 잠깐만 형이 해줘야 해 형이 해줘야 해 여기 두 스택 있냐? 네 나 죽으면 승군이 못 살려 응, 살려봐 박아줘 바로 2층쯤에 정문으로 박아봐 2층쯤에 있어 2층이 내가 갔어 바로 정문으로, 의자 정문으로? 응 자기를 혼자 2층이 뭐야? 2층이야, 2층 오른쪽 나 들어가서 P 좀 감올게 아, 감올게 뒤로 파쿠로 주시면 나 피어야되죠 와줄게 내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기다려봐 정환아 파쿠로 와줄게, 이쪽면 이거 파쿠로 봐줄게 기다려봐 그 무석방에 폭 두개 감 응 형 기다려봐 나 더블 배로 먹었어 천해시 끝으로 갔을거야 그 시간? 자우돼 화장실에 폭 놓고 있어 화장실에 폭 놓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오른쪽 방부터 안보여 아무것도 나도 안보여 위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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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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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풀스쿼드 아닌가 본데 애초에 옷이 뭐야 얘 어? 내가 봤던 놈이 이기네 4번에 세웠어 봐준다 4번 확인 왼쪽 각 걸려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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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스쿠스 스르르 그거부터 해야돼 그거부터 해야돼 둘이 다 카구까지 다른 팀이야 내가 다른 팀이니까 왼쪽 걸려줄게 3번 4번 조심해 4번 조심해 3번 가줄게 얘네 미라도 탔다 한차에 4명이야? 아니 2명 둘 다 오른쪽으로 갔어 어디 왼쪽? 3번 기절이야 그 바위 피오야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기절 둘 기절 형 앞에 둘이 셋 있다 셋 집에서 쏜다 집이 피오가 죽이는지 집이 나랑 같은 팀일 듯 하나 기절 시켜놨고 창고로 들어갔고 하나는 여기 둘은 초록산 확인 4번 기절 와 왜케 안맞냐 파란 자리 또 있다잉 빠지는거 개피자하나 이제 창고 들어가는거 담벼락 칙생 칙생 아이씨 개 안맞네 칙생 때문에 뭐야 와 창고 안에 다 들어갔다 이제 히즈 도와줘야 될거 같은데 나 들어왔어 괜찮아 와 이게 안맞네 창고 3번 3번뿐만 아니라 4번쪽도 있고 창고 쪽에서 헷이야 이번에도 여기 4명인데 2번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걸어 나와? 채타고 나와? 어디로? 2번 보러 갑 남쪽으로 걸어서? 노란색 2번에도 포스트다 포스트다 그 짐 먼저 잡아야겠는데 도로가 하나 기절해 3번쪽 4번에 있어 뭐야 뒤에 그럼 4번 사면 끝일걸 라스트 나 내려왔어 연막 펴진다 지금 3번에서 찰리로 간다 지금 3번에서 찰리로 간다 픽트 기준 왼쪽 딱 3번에 하나 나 이거 남쪽 풀게 그냥 연막 왼쪽 쟤는 계속 우리 괴롭히려고 한다 창고 빠졌다 우리 3명 있어 창고 빠가 우선 3명 동쪽으로 오케이 2번 등산 올려줘봐 차 없어 뛰어올라가는거 하나 보이고 왕관에서 쭉쭉 뛰었나보다 안 보인다 너 채워줘야 되나 피워야? 차 없어 바퀴 하나 나간건데 야 야 죽겠다 죽겠다 여기가 없다 아 죽었다 2번은 도로가 있어 3페라 너 터치 되냐? 저 피 있게 주어있어 주변에 사람 없으면 돼 아 수고 너무 한마디 왔어 내 앞에 왔어 2번에 있어 맞아야겠다 야 오토바이 탔다 오토바이 있나보다 어 탔다 하나 뚜벅이 야 큰일났다 둘 야 쟤네 나 쏘면 죽어요 형 쏴줘 좋아 좋아 어디쯤? 그 썩은 나무 엄청 두꺼운거 그거 기절이야 그거 하나 더 있어 뒤에 하나 더 있어 그 나무에 하나 더 있다 형 우와 세명이다 얘네 했다 봐라 했다 썩은 나무 살리고 있는건가? 어 썩은 나무 살리고 어 살리니까 기절 아니야? 그런거 같애 그거 한칸 뒤에 바위 둘이 있어 가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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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마간 하나 핫힐이고 유투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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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있어 그럼 나 이거 못찍어 가위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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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이고 그거 연마간에 있을거 같은데 내가 뭔가 삼뚜기였는데 연마간에 모르겠다 연마간에 있나보다 연마간에 있을거 연마간에 있을거 나무 뒤 이 자리 나무 뒤 나무 뒤 멀리 연마간에 연마킹인거 같은데 나 오토바이 나 오토바이 나 오토바이 나 오토바이 오케이 피다 너 거에요 주아 나한테 안보이요 가지마로이 3창적으로 총알 필요합니다 나도 총알 필요합니다 40에 6 총점 들어갔어 40에 6 지금 3번에 살아 장구로 왔다 이거 다른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갈집에 있다 그리고 3번은 다른팀이다 지금 4번이 3번인가 니가 지금 세명이거든 맞아 맞아 2번 찍어야될거 같아 그냥 고 나쁘지않다 이거 부쳐죽겠어 아냐아냐 안 붙어도 돼 안 붙어도 돼 쟤네 나 몰랐을게 2번 맞고 노란선 쓰면 되는거 아니야 노란? 이거지 이거지 형 이거 봐줘봐 나 앞에 띠가 들어갈게 나 못가 4번에 사람 있어 여기서 봐줘 한 번 더 붙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하면 되잖아 노란선에서 휴즈 넣고 내가 가져 와봐 이제 형 내가 좀 봐줄게 배우소 왼쪽 상기령 쪽으로 가야겠는데 잘 쏜다 잠깐만 내 위치를 바로 봤는데 도망차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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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뒤 내려온 아이 있는거야? 아 돌 뒤 붙었어 집 앞에 이거 3번? 맞네 1번 돌 내 정면을 뛰어서 폭가봐 그냥 확인했다 혼자 튀어나온거 말하는거지 왼쪽거 지금 내 뛰는거 맞아요 이거? 여기 맞아? 어 그 앞에 그 돌에 있는거야? 야 초록선으로 가는거 조심해 친구가 쳐다보겠거든 한 번 까봐 그냥 가서 클릭할게 아까워 아 도래없어요 공선 뒤에 넘어갔나봐 거리 봐줄래 제자리 보겠나? 얘네 저 초록선이랑 다른팀이다 천천히 내 뜻 각 안나올 듯? 좋아 반선 3명 얘 얼굴로 못 뛰었겠다 이건 뭐 참 나 보고 보고 팔짝 말할게 잠깐만 응 어이씨 얘 어디갔지? 어 위에서 보인다 어 위에서 보인다 어 브로우선 보는 줌 어 나 탄수급했어 탄핑을 한 사람 나 괜찮아 20에 60 20에 60 4번에 하나 4번에 투히트 이렇게 초록선으로 땡기고 있겠다 이제 뭐야 이거 3번 쇼어 줄게 3번만 죽으면 난 어 뭐야 저거 왼쪽 끝에 저거 뒤에도 있다 3번 없어 왼쪽 끝에 나한텐 각 안나오는 라인 괜찮아 일단 한턴 살았어 괜찮아 괜찮아 4번 나무 살리고 있을거야 어 살리고 있을거야 연막 안해 정리해보니까 바꿔주세요 저 왼쪽 끝에 잡았어요 오른쪽 위에 내 찢는거는 해봐요 여기 끝났고 여기도 왔는데 파란선 여기서 한번 가볼래? 파란선이 아까 네가 4번 말하는데 걔네 같은데 응 한번 클리어하고 들어가도 돼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왼쪽으로 못 가 형 오른쪽으로 해야 돼 파란선으로 해야 돼 우리 죽었다 얘 3창 하나 남은 애 포탑 존나 빡세게 맞네 일단 뛰는 애 개피거든 4번 뛰는 애 둘 짧게 올라가래 짧게 꼭대기 포탑 하나 있다잉 포탑 역주행했다 초록선으로 나갔어 조금 붙으면 될 듯 3창 조심하고 3창 죽었어 3창 죽었어 하나 남은 애 여기다 1번으로 넘어갔어 삥 뭐야 왼쪽에서 넘어갔는데? 왼쪽에서 넘어온 거 아니야 끝에 있다 뒤에부터 하자 푸시 온다 남아 계속 봐줘 상길아 터치한다 우리 넘어간 애도 올 수도 형 쳐다본다 넘어간 애도 좀 우리 연막 좀 오른쪽 연막 보이지 상길이야 상길이야 안보여 바로 열줘? 여기로 들어 들어가야 돼 못 살아야 돼 쳐다본다 확인해 삥이 넣어줄게 밀어붙인다 그냥 삥 하나 더 깔게 머리좀 낸다 하나 더 깔게 사이에 둘러붙시겠어 잘 확인해 오른쪽 사람 오른쪽 연막 안 해 오케이 오케이 쭉 들어가 쭉 놔 쭉 나 왔어 왼쪽 봐줄게 1번 봐줘 사운드 잡았어 한쪽 나머지 몰라 아 탄좀 먹을게 오른쪽 끝에 몰라 오른쪽 한 번 봐야 돼 나 상자 갚는 중 하나 확인 3번 미니 오른쪽 라인 없거든 이거 1번까지 거기까지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보인다 지금 1번 1번 돌 뒤 1번 부시든가 1번 돌 뒤 응 1번 돌 뒤 그럼 내가 본거 오른쪽 감아 볼래? 내가 왼쪽으로 연막으로 일자길 만들어서 어그로 빼볼게 그럼 내가 내 라인에서 양강 만들어줄게 오케이 숱을 들어줘 응 양강이다 약간 왼쪽에서 미니 네 기자 오른쪽 기자 내 사운드 내 사운드 장충 자 다 맞고 미니 라스트 4번 라스트 확인 보인다 살짝 왼쪽으로 빠졌다 걔 말이 안 돼 너어싸 잠시네 다음 주에 만나요.